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마포구청장 유동균입니다. 1962년생으로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마포구에는 동수가 16개고 투표구수가 90세계입니다. 90세계 전부에서 뭡니까?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 거둡니다. 93대 제로입니다. 관외사전투표를 하나 더하게 되면 94대 제로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단 한 것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승리를 못 거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 프로그램이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94개에서 다 조작을 해가 표를 훔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면 승리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여러분 2020년도 2년 후인 2018년에서 2년 후인 2020년에 여러분들 일어났던 4.15 총선 결과입니다.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노웅래 후보는 항상 플러스로 강성경은 항상 마이너스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으니까 조작 프로그램은 뭐 먹이도 줄 필요가 없고 돈도 안 듭니다. 그냥 조작률만 딱 정해지면 본인이 알아서 계산하니까 복제도 쉽고 돈도 안 들고 하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조작해가죠. 그런데 권력을 훔칠 수 있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가 안 하겠냐 이야기죠. 마포구 의리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김성동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다가 정청래 후보는 사전투표는 백발백성입니다. 백전 백성 12% 16% 조작을 오지게 많이 했네요. 확실히 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플러스 12에서 16%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누죠?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 정청래 후보가 선거 조작 기술자들하고 좋은 인연이 있었던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조작을 해 줬네요. 이기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터진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조작 프로그램은 2020년도 총선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대선인 3구 대선까지 적용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입니다. 마포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8에서 18%입니다. 0값이 나와야 될 수치가 8에서 18%가 웬 말입니까? 0이 나와야 될 게 정상인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6%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권력을 훔치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마포구청장 선거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철두철막이 훔쳤습니다.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10%를 여름 사전투표 참가인수 6만 1,173명에 10%를 민주당 유동규 후반께 밀어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의 7% 빼앗고 미래통합 바른미래당의 조용수로 후보의 1% 빼앗고 민주평화당의 홍성문 후보의 1% 빼앗고 착실히 빼앗았네 정의당의 윤석열 후반께 1% 빼앗고 도합해서 20%를 조작한 겁니다. 1번은 발표 득표에서는 중앙선거관련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조작된 것을 빼주게 되면 실제로 받은 겁니다. 민주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3만 8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뭐죠? 3만 4천표를 받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강수 후보는 1만 818표를 받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값을 대해주니까 1만 4천 592표를 받았는데 그렇게 뭡니까? 표를 빼앗아 가지고 1만표 받은 것을 발표한 겁니다. 20%를 조작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서울시 마포구청장의 유동규 후보도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에 강수구의 노현송 강수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습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조작 프로그램이 뭡니까? 힘을 대줘가 63%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0%를 올린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강수 후보는 실제로 25% 얻었습니다. 무리하게 빼앗아 18% 54%를 받았다는 것은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 안 하면 당일 사전투표에서도 득표율이 54% 정도 나올 테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54%에서 어떻게 63%으로 사전투표하고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나냐.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자랍니다. 이것만 딱 보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4번, 5번, 6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인 당일 득표수입니다. 4번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율만큼의 모든 수치를 조정해서 투표소 레벨에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하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후보별로 다 합산한 값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민주당의 수정후 사전투표소, 저용으로 하면 수정투표수 혹은 수정사전투표수입니다. 민주당의 류종구 후보는 3만 4,523표가 진짜 사전투표수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련 조작을 해가 3만 8,829표를 받았다고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 진짜는 진짜끼리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5번은 진짜입니다. 4번도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가 만나니까 진짜는 뭡니까? 거의 일치합니다. 54%가 당일 득표율이 56%와 사전 득표율입니다. 2.8%밖에 차이 안 납니다. 당일 득표율이 25%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24%입니다. 1.1%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진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차가 없어야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비슷해야 여러분,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없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54%로 당일 득표율을 했는데 63%로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다 해가지고 서울구청장 선거를 24개나 훔친 겁니다. 하나까지 이런 먹기 위해 서초구청장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만 결국은 서초구청장 조은희 씨가 살아남은 겁니다. 얼마나 이런 조작을 했는지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46표로 남습니다. 46표로. 표가 46표로 남았기 때문에 46표를 퉁치기 위해서는 46표가 남습니다.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도 많이 나오지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맨 하단에 있는 기존 합계가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 위에 이런 그린색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수정한 진짜 득표수를 합친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두 수치가 일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유동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는 자료가 23표가 남고 자유한국당의 박강수부는 중앙선거관리는 자료가 14표가 많습니다. 바른미대당 후보도 2표가 많고 평화당 후보가 1표가 많고 여러분 정의당 후보가 3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지 않았으면 이게 다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선거 부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투표가 여러분 46표가 더 남는 겁니다. 이걸 털어줘야 되는 겁니다. 46표로. 이게 전산 조작을 한 중요한 증거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반올림을 하다가 반올림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거죠. 40개 여러분 투표 속에서 20개는 반올림을 하고 20개는 반올림을 안 했으면 딱 떨어질 건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맨 밑에는 예상 득표수고 그 바로 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각각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조작률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20%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이 그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진실에 다가가고 있구나 후덜들 후덜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못 밝힐 테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잠잘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후덜들 후덜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만큼 선관위 발표자료가 도독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표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겠죠 사전투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별로 권역별로 입맛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조작률을 주는 겁니다. 종로구 47개의 투표소 동일한 조작률을 다 적용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훔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조작률을 결정하는 것하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그거는 참가자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제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일 투표에 몰려가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힘들어집니다. 숫자 자체가 작아지니까 10%를 하더라도 10만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만에 대해서 하는 것은 현장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한적 조작률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 짓을 2018년 서울구청장 선거에 다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항우의 사람들 다 집어넣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짓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실시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놓고 다섯 번 울게 먹은 겁니다. 사골 굽거리듯이 이제 초미의 간신사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선관위 관련자들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버튼만 누르면 쓸 수가 있습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특정 정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결국 실행은 누가 했겠습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했겠죠. 선관위 관련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없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저는 거의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무슨 해킹에서 가능하냐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전산실 내부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사전투표 독려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자는 것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민경욱 후보하고 여러분들 한교안 전 총리가 고발을 당한 거죠. 당일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했더만 선거자유방해죄로 2월 28일에 저를 고발한 겁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성균과 많은 주무관이 왜? 당일투표 사람들이 보고 하라고 하니까 선거자유방해죄을 합니다.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보고 아이들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인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닌 집단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1950년에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그렇게 사변이 일어난 겁니다. 신발 사러 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지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나라입니다. 최악의 나라. 이렇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것을 은폐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해서 훔쳤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육감 선거를 해서 그렇게 훔쳤습니다. 광역시장들을 그렇게 훔쳤습니다. 도지사를 그렇게 훔쳤습니다. 국회의원을 훔쳤습니다. 그것만 훔쳤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Eh fulfillment concrete 축구 of what